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리바알콜을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블루투스 스피커 좀 끌고 할게요. 쇠소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끌었습니다. 우리는 알리스 플러스에서 구매한 블루투스 스피커와 마이크를 이외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로봄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이크가 길건데 꺼냈는데 안보이는 마이크 2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소리보이는 줄이는 못한 모드변경, 소리케우기, 빛나오는거, 전원 끄고 키기, 멈추기, 한번 던으로 멈추고 마이크 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아주 쉽고,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충전기를 끄고 가져와서 뽑아줄게요. 가죽그룹에 되어 있어서 편하고 가벼운 것 생각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켜면 켜져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 조론버튼이 있네요. 켜지고 마이크 연결. 그러면 일단 켜져요. 이런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먼저 주게 해줄거죠.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소리를 작게 내버려주세요. 하나만 키울까요? 아아아. 지금 밤이라서 시끄럽게 하면 안돼서 이렇게 가볍게 끌 수가 있고 여기도 충전단자가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무대 좋아하는 무대 있잖아요. 직구석에서. 직구석이라서 발음이 이상한데 방구석에서. 아아악. 아아악. 롯데리가 없어서 꽂아놨어요. 이 기계에서도 충분히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노래 반지기 같은 약간 보물소스. 스피커. 마이크. 간단하죠? 충전단자가 들어갑니다. 음 되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두 개의 스피커 한 개를 볼 수 있어요. 검색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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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